우리는 오늘 여기서 중단도, 후퇴도, 지체어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방관과 안일, 여행과 기적을 바라며 공론과 파쟁으로 끝끝내 국가를 쇠잔케 한 권역의 과거를 뒤풀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선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진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단군 성조가 천혜의 이 강토위에 국기를 닦으신지 발말년, 연면이 이어온 역사와 전통위에 이제 새 공화국을 바로 세우면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나의 신명을 조국과 민족 앞에 바칠 것을 맹사하면서 겨레가 쌓은 이 성단의 석이 되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3천만 동포들이야. 나는 오늘 영예로운 제3공화국의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나를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보람있는 이날의 조국을 보존하기에 생명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공산 침략에서 나라를 지켜온 충룡스러운 전몰장병 그리고 독재에 항가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한 영웅적인 4월혁명의 영향 앞에 나의 모든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한편 나는 국내외로 매우 중요한 이 시기에 대통령의 중책을 맡기듬해 그 사명과 책무가 한없이 무거움을 깊이 동감하고 자주와 자립과 번영의 내일로 향하는 민족의 우렁찬 전진의 대화 앞에 겨레어 충성스러운 공복이 될 것을 웃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아시아의 동력해 금수강산이라 불리우는 한반도의 선조의 거룩한 창국의 뜻을 받들어 잘난한 문화로 자라난 배달의 겨레가 5천년의 역사를 지켜온 이 땅이 바로 우리들의 조국입니다. 한필죽기 이 민족의 가슴속에 붉은피 영소숨치는 분발의 고동과 약진의 맥박은 결코 멈추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반세기의 고된 역정은 밟았으되 일본 제국주의에 항쟁한 3.1 독립정신은 조국의 광복을 쟁취하였고 투철한 반공의식은 육려 동란에서 공산 침략을 분쇄하여 강토를 보위하였으며 열화같은 민주적 신념은 4월 혁명에서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였고 이어 5월 혁명으로 우패와 부정을 배격함으로써 민족 정기를 뒷찾어 오늘 여기에 우람한 새 공화국을 건설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방면한 현실은 결코 목적지 도달의 안도가 아니며 험준한 노정의 새로운 출발인 것입니다. 4월 혁명으로부터 비롯되어 5월 혁명을 거쳐서 발전된 1960년대 역사의 필연적 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조국의 근대화를 촉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우리는 조성된 계기를 일실남이 없이 성공적으로 이 과업을 성취시키는 데 본국민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3.1정신을 받들어 4.19와 5.16의 혁명 이념을 개성하고 당위적으로 제기된 바 민족적인 모든 과제를 수행할 것을 목표로 나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서 일대혁신운동을 제창하는 바이며 아울러 이에 본국민적 혁명 대여래호 적극적 호응과 열성적인 참여의 길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인간사회에는 빗다머린 노력의 지불없는 진도와 번영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격동하는 시대, 전환의 시점에 서서 치욕과 후진의 군례를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의 세대에 생존하는 우리들의 생명을 건 희생적 노력을 다하지 않는 한 내 조국, 내 민족의 역사를 뒤덮은 퇴원의 먹구름은 영원히 거두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 자주와 경제적 자립, 사회적 융화 안정을 목표로 대혁신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개개인의 정신적 혁명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국민은 한 개인으로부터 자주적 주체의식을 함양하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다는 자립, 자조의 정신을 바꿔위하고 이 땅의 민주화, 번영, 복지사회를 건설하기에 민족적 주체성과 국민의 자발적 적극 참여의 이식 그리고 강인한 노력의 정신적 자세를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불의와의 타협을 배격하며 부정, 부패어 소인을 국민 스스로가 절개, 청산해야 하겠습니다. 탁월한 시도자의 정치적 역량에 꽤 유능한 정부라 할지라도 국민 대중의 전진적 의혹과 건설적 협조 없이는 국가사회의 안정도, 진보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들의 최대 적은 상대 정적이나 대립 정당도 아니며 바로 비협조와 파쟁으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 그 자체인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대혁신운동의 정치적 목표의 일환으로서 정치적 정화운동을 통한 새로운 차원의 정치활동 양상을 시현하고 국가 공동목적을 위한 협조의 전통을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중단도, 부패도, 지체의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방관과 안일, 여행과 기적을 바라며 공론과 파쟁으로 끝끝내 국가를 쇠잔케 한 권역의 과거를 뒤풀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치 제도 운영의 역사가 였다거나 시행착오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막중한 부담과 희생을 지불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다시 강력 정치를 빙자한 독재의 등장도, 민주주의를 도용한 무능 부패의 재헌도 단연 용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한 이유로서도 성서를 읽는다는 명목 아래 촛불을 훔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새 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나는 국민 앞에 울림하여 지배하려함이 아니오 겨려 충북으로서 봉사하려는 것입니다. 시달리고 피곤해 지쳐가는 동포를 일깨워서 용기를 돋구어주며 정의 깊은 대중의 보수로서 격려와 인원과 설득으로서 분열과 낙오 없는 대호의 향도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이 지어준 모예를 성실히 메고 이끌어 나감으로써 고난의 가시밭을 헤쳐서 새 공화국의 진로를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패배한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그를 보호하는 데에 더욱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당이 평면적 종다수식 의결 방식을 근거로 만능 우월 이식에서 독선과 행포를 자행하거나 소수의 의사를 유린할 때에 이 나라 민주주의 전도에는 또 다른 비극의 시가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일방 진부한 관록이나 허명한 권위 이식에서 대국을 망각한 소화병적 도발로 정장을 벌이고 전국을 어지럽게 하며 사회를 혼란시킨다면 이 나라는 또다시 역사의 뒤로 후퇴하는 슬픈 결말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제와 책임을 수반하는 민주적 정치 질서를 확립해 가면서 대중의 이익에 벗어나는 시책이나 투명치 못한 정치적 처사에 대하여는 정당한 비판과 당당히 반대할 수 있는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인과 새 정부는 정치적 행동 양식에 있어서 보다 높은 윤리적 규범을 확립하고 극렬한 징호감과 극단적 대립의식을 불식하고 여야의 협조를 통해서 의정의 질서와 헌정의 상귀를 바로잡을 것이며 유혈 보복으로 점철된 역사적 악류산을 청산하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복수정당의 빨랄한 경쟁과 신사적 정책 대결의 정치 풍토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20세기의 초협으로부터 시작된 험난한 역전과 살벌한 시류 일제어 병합과 40년의 식민지 통치 종전과 더불어 밀려온 퇴폐한 외래 풍조에 급격한 침투 육요 전란과 혼돈 풍핍 속에 두 차례 겪는 혁명 이 오역된 반세기는 이 나라 사회의 전통적 미풍과 양속을 짓밟아 버리고 도의는 하락되고 사상 분열과 정치적 대립 그리고 사치와 낭비 허영과 안일 반목과 질시 속에 사회는 만성적으로 불안화해졌으며 민심은 각박해지기만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혁신운동은 대중사회의 저변으로부터 사회적 청조운동의 새 물결을 이끌어들여서 이 모든 오염과 악풍을 세조하고 선대가 평화 속에 이루었던 전원적 향토를 뒤찾아서 설린과 융화의 새 사회 건설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의와 건전한 상식이 지배하며 노력과 대가가 상등하는 균형 잡힌 사회 성실한 근로만이 영예롭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할 것입니다. 민주정치는 몇 사람의 지도자나 특수계층의 교도에 이어서 가능한 것은 아니라 개인의 자각과 책임 그리고 상회의 타협과 반영을 통한 사회적 안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민은 질서 속에서 살며 정부로부터의 시혜를 기대하기에 앞서서 스스로의 의무를 다하며 때늦은 후회 이전에 현명하고 용감하게 권리의 자위를 도모하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대국적 안목과 이성적 동찰로서 초가산간을 다 태워버리는 우울을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질서와 권영이 있는 사회에 영광된 새 공화국 건설의 기체를 높이 들고 다시는 퇴양과 빈곤이 없는 내일의 조국을 기약하면서 나는 오늘 살아가는 동포 앞에 다시 한번 민족의 단합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는 조국의 근대화라는 막중한 과업을 앞에 두고 불화와 정쟁과 분열로 정체와 쇠잔을 뒤풀이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신화와 협조와 단합으로서 민족적인 공동의 광장에서 새로 대우를 정비할 것인가 하는 기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핏줄기의 겨울에 우리는 이미 운명을 함께한 같은 배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파쟁과 혼란으로 표류와 난파를 초래하는 것도 협조와 용기로서 희망의 기안에 질을 휘는 것도 우리들 스스로의 결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현명한 결단과 용맹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애국 동포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새 공화국 탄생의 성전에 임해서 이날의 환희를 함께하지 못하고 자칫하면 우리의 머릿속에서 소원해 가기 쉬운 북한에 있는 1천만 동포의 노예상태에 대해서 이 땅에서 자유를 향유하는 우리들의 경각을 높이고자 하는 바입니다. 본인과 새 정부는 안으로는 하루속히 건실한 경제사회적 토대를 이룩하고 현 군사력의 유지와 발전을 포함한 단합된 민족의 힘을 결속할 것이며 밖으로는 유엔과 자유우방 그리고 전 세계 자유애호인민들과의 유대를 공고히 하여 여한 상황과 조건 하에서도 공산주의의 배항 승리할 수 있는 민주적 역량과 민족 진정의 내실을 기해서 우리의 수관인 민족통일의 길로 매진할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당면한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경제 문제를 비롯한 난국 타개어 숙제는 이미 공약을 통해서 자청한 바 있으며 신정부는 이를 위해서 능률적 태세로서 문제 해결에 임할 것입니다. 시급한 민생문제의 해결 그리고 민족자립의 지표가 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합리적 추진은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서 여야 협조와 정부 국민 간의 일치 단합된 노력으로서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운 목표를 향하여 인내와 자중으로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나가는 근로정신의 소박한 생활인으로서 돌아가서 항상 응급한 기대어 이면에는 험행한 납량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착실한 성장을 꾀하는 경제하는 국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우람한 새 공화국의 아침은 밝아서 혼돈과 방황에서 우리 모든 국민은 결연히 일어서서 생각하는 국민 일하는 국민 협조하는 국민으로서 우리는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신 새로운 자세로서 희망에 찬 우리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갑시다. 끝으로 하나님의 가호 속에 탄생되는 새 공화국의 전도에 영광이 있기를 빌며 이 식전에 참석하신 우방 여러 나라의 신우들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함과 아울러 애국 동포 여러분들의 건투와 행운이 있기를 추건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